안녕하세요. 악보를 그리는 노테이션 프로그램이죠. 유사한 유명 프로그램으로는 시벨리우스와 노션 프로그램이 있구요. 저희가 배울 피날레 버전 2014 강의가 되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마주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상단 옵션의 파일 런치 윈도우를 선택을 하셔도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업 위자드를 클릭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친절히 정리가 되어 있는 셋업 화면입니다. 왼쪽에 셀렉톤 앙상블에서 재즈 밴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구요. 오른쪽에는 도큐멘트 스타일은 핸드라이트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일단 계속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한번 눌렀을 수 있대 재즈 밴드에 해당하는 악기 목록이 미리 선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구요. 또 부담 없이 계속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도 마침을 그냥 해보면 재즈 밴드에 해당하는 악기가 전부 목록이 나타나면서 템플릿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볼 때 악보가 조금 작은데 여기서 악보 확대 축소 단축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는 옆에 막대를 이용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살펴봅니다. 여러 악기가 한 페이지에 다 해당이 됐구요. 핸드라이트 스타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 부담 없이 닫고 처음에 도큐멘트 셋업 위자드 불러오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N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레이트 뉴 앙상블을 선택을 하고 도큐멘트 스타일은 인그레이브 스타일 일반적인 스타일입니다. 밑에는 A4 내가 작업을 할 스코어 용지를 잘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여기서 스트링 쿼텟 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목록에서 스트링 스트링 쿼텟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럴 때는 리무브로 지워주고요. 첼로를 더블 클릭하고 더블 베이스까지 선택을 하고 굳이 첼로를 최상단에 놓고 싶다면 옆에 화살표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아노를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키보드로 가서 피아노, 애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구요. 여기서 다음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화면 있죠. 블랭크 스테프와 그랜드 스테프도 더블 클릭으로 추가를 해서 이 스테프가 어떤 표현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코어, 오더는 커스템으로 되어 있죠. 다음을 누르고 타이틀, 부재, 뭐 이런 것들 적는 것인데 나중에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분의 12박, 그리고 F 메이저 커서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구요. F 메이저 세팅으로 템플릿을 열어보겠습니다. 템포는 70 마침을 하면 저희가 커스템으로 불러왔던 템플릿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손바닥 표시를 클릭해 주시고 조금씩 움직여 봐도 되구요. 하단에 피아노 밑에 있는 이 한 줄짜리 있죠. 요게 블랭크 스테프이구요. 그 하단에 두 줄짜리 피아노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랜드 블랭크 스테프가 되겠습니다. 악보를 닫았구요. 바로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악보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단축키 컨트롤 영문자 O를 불러옵니다. 일강 예제 파일 불러옵구요. 옵션을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입력 방법 배울 것 중에 스피디 엔트리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가볍 메뉴를 확인하시고 유즈 미디 디바이스 포 인풋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쉼표로만 입력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악보를 조금 확대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우선 이 파일을 보시면 궁금하실 겁니다. 스테프 투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컨트롤 N으로 다크면트 셋업 위자드를 불러오구요. 여기서 다른 세팅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 그대로고 블랭크 세팅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지금 예제 파일과 같은 묶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피날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입력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심플 엔트리 툴 그리고 스피디 엔트리 툴 이라고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실습을 해보시고 내가 편한 입력 방법을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스피디 엔트리 툴을 이용해서 후에 이어진 작업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심플 엔트리 툴로 입력이라고 적혀 있는데 상단에 심플 엔트리 툴을 입력을 하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프레임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가져오면 소리가 나죠? 자, 삭제를 하구요. 선택을 하고 딜레이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구요. 또 왼쪽 상단에 이렇게 음표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지만 이건 완전 기초적인 방법이구요. 다시 컨트롤 Z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표 길이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해당하는 음표 길이입니다. 외우셔야 하구요. 혹은 어디다 따로 메모를 해 놓으셔서 익숙해지기까지는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구요. 중앙에 키보드 상단에 숫자 키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겠습니다. 영문자 C, D, E, F, G, A, B 이렇게 개이름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C를 누르면 도 영문자 A를 누르면 개이름 라가 입력이 되는 이러한 맥락입니다. 외우시고 혹은 보시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플 엔트리 툴입니다. 바로 8분음표죠. 8분음표였으니까 숫자 키패드 4번을 누르시면 8분음표로 선택이 되어지구요. 8분음표 선택이 되어졌으니까 음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도니까 C를 눌러야겠죠. 이때 영문자로 선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C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은 옥타브 C로 잘 표현이 되었지만 만약에 도를 눌렀는데 지금 보시는 도로 입력이 됐다. 이럴 때 심플 엔트리 툴에서 옥타브로 올리는 단축키입니다. Shift 방향키 상단을 이용하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음표 길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택되어진 것을 그대로 두고 개이름만 Sol이니까 영문자 G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 다시 한번 Shift 방향키로 그리고 영문자 F 바 그 다음에 미 E D C B A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4분 음표가 나왔죠. 숫자 키패드 5번 그리고 Sol G 그 다음에 A 이제 쉼표가 나왔죠. 쉼표 입력 방법입니다. 일단 그의 길이에 해당하는 음표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일단 아무 음이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라를 입력합니다. A 그리고 영문자 R로 음표 심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16분 음표죠. 그러면 숫자 키패드 3번 바뀐 것 보시고 도, 시, 라, Sol 갑니다. 도 그 다음에 C, B 라니까 A Sol이니까 영문자 G 그 다음에 계속 16분 음표니까 그대로 두고요. 파니까 영문자 F 그리고 F에서 옥타브 Shift 방향키로써 지금과 같은 경우는 뒤에 거 가만히 있는 이유는 벌써 선택이 되어서 프레임이 앞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분홍색 음영이 돌아다니죠. 딱 여기서 멈추면 지금 해당하는 것입니다. Shift 방향키로 상단을 이용해서 옥타브 올리고요. 역시 그 다음에 다음 E Shift 하단 이번에는 또 Shift 상단 E Shift 하단 D 레 또 Shift 상단 D Shift 하단 도 C 이렇게 되는 거죠. 또 Shift 하단 영문자 B 또 Shift 상단 영문자 B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갑니다. A G G에다가 샵이 하나 붙었죠. 플러스입니다. 단축키 그 다음에 레죠. 다시 다시 이렇게 D가 됐을 경우에 Shift 상단 C Shift 상단 B 이제 점 사분음표인데 일단 5번으로 사분음표 그 다음에 점 그리고 8분음표 심표입니다. 일단 8분음표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입력 그 다음 영문자 R 8분음표는 그대로니까요. G F E D 그 다음에 4분음표 선택 E 그리고 점 숫자 키패드 4번 8분음표 선택을 하고 영문자 F 이번에는 또 4분음표 F 점 입력하고요. 4번 F 5번 4분음표 선택 확인하고 변함이 없죠. 라 시 도 8분음표로 바뀌었죠. 8분음표 개이름 G G하고 심표 R A A 쉼표 R 영문자 B 또 B R 또 C C R 이번에는 쉼표가 먼저죠. 혹시나 아무음정이나 찍고 R 그 다음에 C 또 C R B BR R이 입력이 잘 안되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음영을 이동하면서 뒤늦게라도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C로 입력이 됐잖아요. 음표에서 그냥 방향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 한번 더 쉼표 R 이번에는 G 이제 예제가 16분음표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킵헤드 3번 상단으로 됐으니까 시프트 하단으로 옥탑을 내려주고 이렇게 옥탑을 내려주고 D를 입력을 하잖아요. 다음 음정인 그러면 바로 전 음정 그러니까 옥탑을 내렸던 음정에서 가까운 음정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단에 옥타브 도로 입력이 됐죠. 이 다음에 D를 입력하게 된다면 옥타브 C에 근처에 있는 옥타브 레 로 입력이 되죠. 피날레가 이런 흐름으로 악보 입력이 됩니다.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Shift 하단으로 해서 옥타브를 내려주고요. 미 입력해야 되겠죠. E 옥타브를 내리고요. 방금 것은 저희가 또 옥타브를 전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옥타브로 입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C C 쉼표 R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D D D 또 D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약간 버그처럼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분홍색 해당하는 음정을 아예 Delete 키로 지운 후에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16분음표 선택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시고 미 미 쉼표 R C C 쉼표 R 그 다음에 4번음표니까 키패드 5번 도 C 다음 넘어갑니다. 화음 입력이 보이는데요. 우선 키패드 4번으로 8번음표를 그려주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되는 베이스부터 쭉 입력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도 C C C C C C C 뒤에 화음 그냥 두고요. 화음 입력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자면 방향키로 음을 이동을 해주고요. 영문자 뭐 저희 한글 키패드에 있는 상단에 있는 숫자키 있죠. 숫자키에 그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화음의 도수를 말해줍니다. 지금 도 음영 확인하시고 숫자키 1번을 누르면 동일한 자의 1도 화음이 만들어지고요.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2를 누르면 2도 화음이 다음 자리로 이동해서 3번을 누르면 3도 화음 4번을 누르면 4도 화음 5번을 누르면 5도 화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위의 화음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같은 도 자리에 도가 2개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것은 상단에 숫자키 패드 1번 도수를 입력을 해서 1도 화음 의미는 없지만 입력을 하고요. 2도 화음 3도 화음은 숫자키 3번 다음은 4도 화음이죠. 파 숫자키 4번 5도 화음 6번 7번으로 7도 화음 숫자키 8번으로 8도 화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해서 또 도 도를 계속 입력을 해 놓고 여덟 개 지금 위에 예제 파일을 보시면 화음만 되어 있죠. 여기서 도에서 일단 도미 쏠을 채워봅시다. 도에서 미는 3도니까 3도 화음이면 숫자키 3번을 누르죠. 여기서 이제 쏠을 채우는 건데 도부터 쏠을 생각을 하면 5도죠. 그래서 5를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5를 누르면 기준이 됐던 게 방금 전에 미였죠. 미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요. 분홍색 여기서 5를 눌러서 5도 화음이 추가된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쏠을 입력을 하시려면 미에서 쏠 3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음정이 무엇이냐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출발해서 3도씩 쌓으면 3번을 계속 누르면 3도씩 계속 쌓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Z로 계속 돌아오고 3도 3도 시작기 3번이죠. 옆으로 이동을 해서 도, 바라, F 화음을 쌓으려면 도에서 출발하면 4번, 3번으로 화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도, 미, 솔 시작기 3번, 3번 3도, 3도씩 쌓고요. 4도 쌓고, 3도 쌓고 도, 미, 솔, 샵인데 3번, 3번, 3번 그 다음에 플러스로 샵을 추가해 주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3도, 똑같이 3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임시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디미니쉬 코드입니다. 플랫, 플랫인데 기본적으로는 도, 미, 솔을 일단 쌓아야 하니까 3도, 플랫, 마이너스죠. 단축키 여기서 또 3도 쌓고 플랫, 마이너스 여기서는 앞에 솔에 샵이 붙었었기 때문에 플랫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추럴 임시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플랫을 한 번 더 눌러 주셔서 플랫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것도 3번, 3번 이렇게 화음 넣는 것 알아 보았습니다.